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 오늘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또 만들어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본인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안녕하세요. 성방교회 청년부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두 형제 자매 우리 두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조 출연인데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쉽게 배우는 교회사 속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신약의 정경화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또 질문을 하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동안은 굉장히 딱딱하고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눅들고 굳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그래도 왠지 좀 뭔가 좀 튈 것 같고 좀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용은 벌써 이렇게 환호성이 그러나 내용은 또 아주 진중하고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이건 답변을 할 만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짤막짤막하게 골라서 바로 질문하고 또 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형식, 그런 포맷으로 오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계속해서는 앞으로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행을 하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멘트를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같이 설명해 주셔서 네. 따로 멘트 채팅방이나 이런 거는 설명 따로 없으실 것 같고 저희가 채팅방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성경의 정경화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목사님,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신학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신학 성경이라고 하면 일단 좀 정의 먼저 좀 한번 내려볼게요. 신학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또는 신학 성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헬라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 성경은 헬라워, 그중에서도 특히 코이네 헬라워라고 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헬라워입니다. 요즘 그리스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는 현대 헬라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대동소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학 성경이라고 할 때 또는 신학 성서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근원이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학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나 또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 언약을 또는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헬라우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해 카인의 디아세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디아세케 하면 새 언약 또는 새 계약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흔히 새 언약 또는 신약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노범 테스타멘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가 그대로 그것을 차용해다가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또는 신약 그렇게 말들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구약하면 옛 언약 그래서 오실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책이 구약이죠. 또 신약하면 오실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또 신약이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 또는 캐톨릭도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물론 유대교 빼고요. 그런 우리 교회들은 다이거셀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 바이블 하는데 이 바이블 독일어로는 비벨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비블이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이 비블리아도 마찬가지로 헬라어의 비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비블로스의 복수형 흔히 말하는 책, 북스라고 할 때 책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비블로스가 복수형이 되면 비블리아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라틴어에서 갖다 쓴 겁니다. 그것이 영어에까지 가서 오늘날 바이블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이라고 할 때 이런 용어들로 정의가 된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랑 단어만 알았었는데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겠네요. 이렇게 깊은 뜻이 되게 역사적으로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전경화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신약의 정경화 과정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우로 이것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자, 어떤 재는, 척도를 재는 기준 이런 용도로 쓰였던, 오늘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자를 이 당시에는 카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는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문화가 헬라 문화권, 헬레니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근거한 그들 히브리인들만의 문화가 있었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된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은 카논이 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되었던 또 그 이후에 유대교인 중에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후에 이방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척도,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정경화해서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기준이라는 뜻 또는 규범 또는 규칙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생각난 건데 카메라 중에 캐논 있잖아요. 그 의미도 전세계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메라의 명품 그러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긴 한데 유럽에서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카메라가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본에서 동경올림픽 전후로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물론 유럽에서 많은 문화들을 흡수했지만 특히 동경올림픽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우리가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초인류 1등 상품 카메라를 하나 만들자고 했을 때 브랜드를 뭘로 할까? 세계 카메라의 기준이 이것이 되게 하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캐논이라고 그 브랜드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혜가 왔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은 저거 다 짜고 치는 걸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상황 속에서 정경화가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정경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AD 100여 년 전후로 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도 150년, 160년, 170년이 되면서 그들도 죽게 되는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사도들의 이후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것들이 이제는 희미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또 부활 재림도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재림도 늦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근거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뭐 기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경화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많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게 되는데 그 내부적인 원인은 초대 교회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 보면 교회 역사가 가운데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콘트라 아피오넴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아피오네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요세프스가 정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특정한 기간에 저술된 한정된 수량에 현존하는 문서 또는 문헌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의 정경은 신앙의 규범이 되는 내용을 기술한 문헌이다. 초대교의 당시 교부들은 이 용어를 기독교의 경전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유에 보면 이단과 또는 그들의 문서들이 출연을 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경화를 하게 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자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르시온을 우리가 흔히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 마르시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자였으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더 뛰어난 신이다. 그래서 이 제1의 신을 통해서 열등한 신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열등한 신이 물질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신약의 신에 비해서는 하찮은 신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에 AD 100년 동안에 기록된 모든 신약 우리가 오늘날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 가운데에서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을 다 빼게 되죠.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서신들의 일부를 가지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초기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것만이 정경이다.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을 그 당시에 등장한 영지주의 2단이라고 정제를 하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마르시온 때문에 신약성경, 우리 초대교회가, 초기교회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책들을 빨리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경화에 대한 움직임이 마르시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정경화가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 그런 이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경화로서 교회가 2단으로서 방패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초기 교회가 이런 신앙의 흔히 규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룰 오브 페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구체화된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또 흔히 말하는 지금 27권의 성경이 신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분을 했냐 하면 우리가 흔히 왜 다니다 보면 자동차에 보는 물고기 마크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익투스라고. 그렇죠. 익투스라고 써있는데 그게 네로의 박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313년 공인되기 이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회를 받고 카타콤 지하교에서 활동하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무엇으로 구분했냐 하면 바로 거기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헬라오로 익투스라고 써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공동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고백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잘하였다. 이것을 반석으로 이것을 반석으로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초기의 신앙의 고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백을 해야지만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규칙 신약이 정경화가 되기 전에는 최소한의 그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정통교회에 속했느냐 이단교회에 속했느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정경화를 통해서 교회가 얻은 혹시 유익이 있을지 교회가 얻은 유익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초기 교회가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텍스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텍스트가 정경화가 되기 전까지는 신앙의 규칙만이 있었다. 규율, 규준,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고백을 하고 보금이라고 선포되었던 것도 사실은 이것을 베이스로 한 것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보금서나 많은 신약의 바울서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의 기준에 근거해서 보금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다니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적들 예수님의 언행, 그걸 로기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 또 사도들이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 정경, 카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정경화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라는 것은 정통과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 교회나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기준이 이거다라고 확고하게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변개시킨 또 다른 종파라고 할까요? 교파. 흔히 그들은 자기들이 장자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요?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이 아니 거기 말고 구교와 신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신교라고 한다면 개신교 그럼 그 이전에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건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교황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처음에는 초대교로부터 시작을 같이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를 아래에다 두게 됐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계속 위로, 제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가 얻은 유익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큰 차이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신약성경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부적인 요인에 보면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다. 그 말은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배할 때 그 당시에 또 바울로 인하여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공통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성경이 정경화가 딱 되면서 예배 드릴 때 공통된 신앙 고백과 함께 함께 나눌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신 게 있어요. 아까 지나갔지만 캐논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셨다는 분도 있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성당에서 보는 성경은 왜 개신교와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일단 천주교는요. 약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하고 신구야 66권을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사실은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구야 66권에다가 플러스 알파 무엇을 넣냐 하면 우리가 흔히 정경화에서 제외된 좀 이따 보면 그 설명이 또 나오긴 하는데 먼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정경화 과정에서 제외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외경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이것은 정경으로 채택하기에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정경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 기록들이라 해서 그 당시에 정경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외시킨 것들이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경과 위경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된 후에 그 이후에 4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 약간 넘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때에 주로 이 위경과 외경들이 기록이 됩니다. 구약과 관련된. 그리고 신약에도 또 다른 위경과 외경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다가 위경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 특히 로마 캐톨릭은 오늘날 그들이 정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외경. 위경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외경이 13권인가 14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캐톨릭의 성경이라고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정경과 함께 모든 사본과 또 이 위경과 외경을 같이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약과 신약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위경과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나요? 네. 같은 분이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그 정경화 작업들은 신학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 이 정경화 작업은 크게 나누면 구약의 정경화가 있고 또 신약의 정경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개신교인들이 볼 때는 구약이 39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신약, 구약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히브리바이블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따하나크는 모세오경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합쳐서 네베임이라고 합니다. 네베임은 히브리어 나비, 선지자를 가리키는 나비라는 말에서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네베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선지서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그것을 네베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에 관련된 것이나 여러 가지 성문법들이 기록된 성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캐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 토라의 T와 네베임의 N 그 다음에 캐투빔의 키어크를 합쳐서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원래 안 쓰는데 그래서 자음만을 합쳐서 표기할 때는 TNK라고 쓰는데 그걸 우리가 발음할 때는 따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마소라 학자들이 마소라 본문을 적용할 때 모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라는 모음을 중간중간 두 개를 넣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인정하는 정경은 그 따나크 24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정경화를 언제 했냐 하면 AD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정통 유대교 라비들이 모여서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가 멸망하죠.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도 헬라 제국이나 그 이전에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특히 중간기 시대에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자녀들이 자기의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유대 라비들이 모여서 각 집화별로 6명씩 각출을 해가지고 72명이 모여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푸텔레미 제국 푸텔레미 왕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라비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 번역본을 우리가 세프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따아나쿠에다가 라비들이 외경을 포함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70인역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 라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신뢰하고 읽어왔던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임 케투빔, 따아나쿠라고 부르는 24건만이 우리 유대교의 정통, 정경이다. 그렇게 AD 90년에 예루살렘 열망한 후지만 그때 얍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조그맣게 모여 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구약성경 24건, 우리는 39건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치대를 거치면서 27건의 성경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경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AD 100년경에 빠르게는 48년부터 또는 늦게 보면 한 55년이나 56년경부터 신약성경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27건이 다 AD 100년 이전에 다 마무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경이라고 이름만 붙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들은 여러 지역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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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있어요. 무라토리안 정경인데 이것은 1740년경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발견하게 된 성경 어떤 책 본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서기 한 170년경 AD 170년경에 기록된 그런 신약성경 책이다. 그런데 그 책에는 27건의 신약성경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빠진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27건의 성경이 거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안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아까 마루시온 정경, 마루시온 2단도 등장했지만 각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보던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조금씩 더 거치고 지내오면서 약 250년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부활절날에 27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 367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27건을 부활절에 이것을 우리 모든 교회의 정경으로, 기준으로 채택을 하자라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97년경에 카르타구 회의에서 카르타구 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정경화하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또 419년에 2차 카르타구 회의를 통해서 좋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 66건을 모든 제국에 있는 교회가 정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라고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물론 신구약, 구약의 39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397년 카르타구 회의 때 그때 구약 39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419년에 와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는 그런 신약 정경화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의 이런 시대별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목사님 모든 교회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경을 해왔다고 했었는데 정경을 사용했죠. 네.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정경화를 했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옛부터 이것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물론 구약 같은 경우는 그것이 큰 뭐라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 어떤 율법서의 증거가 있었고 또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1세기 당시에 라삐들이 이걸 구약으로 하자라고 해서 딴 악으로 결정을 딱 한 거였고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네 가지의 신약 성경 정경화에 결정하는 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주로 기록했느냐 아니면 그런 사도적인 권능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했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성입니다. 내용성.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냐 어떤 영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도 오실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고 신약은 오실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을 합쳤을 때 그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그렇죠. 신구약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성에 있어서 기록된 시대와 시간 속에서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저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어떻다? 한 분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을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통일성을 봤을 때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보편성을 말합니다. 초기 교회가 두루두루 이 27건에 해당되는 기록들을 편지들을 보금서들을 다 사용하고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 그랬어요.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출애급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모세우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때가 기원전 BC 144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시간과 이것을 약 15세기로 본다면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AD 100년 안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으니까 대략 1600년에 걸쳐서 구약은 31명 신약은 대략 9명 40여 명의 기자가 썼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누가 사용했다. 하나님이 사용했다. 생각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걸 영감이라고 하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영감성이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도성 그 다음에 내용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영감성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기준 그 선에서 신약성경을 정경화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 정경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문제 사도리 죽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준이 필요하니까 아 교회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지역의 큰 교회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누가 그럼 명령을 내려서 모이게 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갖고 논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사도성, 내용성, 보편성, 영감성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들로 신약성경을 정경화하는 결정짓는 요소들 가운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 두 가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걸 조금 풀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가 하신 행적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 흔히 말하는 열두 제자 말할 때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사도들의, 그들이 목격한 목격당 그들의 증언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 그래서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였던 속사도 또 속사도의 제자인 교부들까지 이어지는 건데 아무튼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 두 번째는 사도들의 목격당 이것이 이 네 가지를 기준 잡았을 때에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신학의 정경화를 앞서 들었는데 저희가 또 질문을 여섯 가지 주면 다섯 가지 질문이에요. 그 속에서 구약의 정경화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차이라고 본다면 설명은 이미 다 된 것 같은데요. 구약의 정경화는 이미 유대인들이 봐왔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따하나크라고 하는 그 성경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구분했다고 말씀드렸냐면 70인역. 그 70인역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라삐들이 번역을 한 건데 그게 한 250년 기원전 BC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게 번역돼서 기록이 된 건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외경. 그런데 이 구약의 정경화는 기원 후 AD 90년경에 왜냐하면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누구하고 자꾸 충돌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래서 자꾸 구분짓게 됩니다. 구분짓게 되고 그 구분짓게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뭘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경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유대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아나크만을 구분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정경인 거고 신약의 정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부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모여서 정경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정경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말부터 약 5세기 초까지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구약 정경화에 관련해서 제가 아는 약간 주석사? 미시나라는 주석사가 있는데 미시나도 있고 또 개맛 미시나가 있고 또 탈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만의 그런 문서 기록들이 유산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흔히 이제 그 율법의 주석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 그 율법의 주석서가 있고 그 주석서를 또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해석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서들도 있고 최종적인 우리 유대인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고 탈무도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주석한 주석서가 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살을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무드라는 게 나오게 된 것이고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과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때 나중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경화 과정을 엄청 길게 거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많은 말씀과 관련된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참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한번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신약의 정경화가 됐음에도 기준이 되는 텍스트가 이거다라고 이미 결정이 다 됐고 우리 손에 신구약 66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게 된다. 그 말은 자꾸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에 대한 오해, 해석을 잘못한다는 건데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교리는 마치 뼈대와 같은 건데 교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걸 영어에서는 독트린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독트린, 교리 또는 교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 또는 교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요술램프에서 알리바바인가 거기 알라딘 거기에서 지니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우리는 프로그램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내비게이션도 지니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슬람의 신이 지니거든요. 뭐든지 다 들어주는 신 지니.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지니인 거예요. 이건 외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독트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도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그마 도그마도 교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건 신념이나 학설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신념이나 학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스키마 또는 스키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는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스키 또는 이걸 조금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면 백본 뼈대라고도 번역이 돼요. 백본 또 그 이전에는 크리드 우리가 영어로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는다 믿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크리드보다도 그 이전은 바로 컴패션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데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 아주 펀더멘탈 같은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고백입니다. 컴패션 아까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오직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고백 이게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 위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크리드 이것을 믿는다 이게 신조라고 하는 고대의 신조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컴패션을 믿는다 그게 크리드입니다. 이 크리드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뼈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스키마 이게 백본입니다. 뼈대 이 뼈대에서 조금 더 살이 붙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경에서 발췌해냅니다. 그걸 살을 붙이는 것 학설 이걸 교리화 작업을 하기 바로 전 단계 이게 바로 도그마입니다. 이 도그마가 완전히 이론화가 되고 정립화가 되고 체계화가 돼서 발표됐을 때 이거다라고 기준을 딱 제시하게 되는 그 정답 아웃풋 결과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우리는 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교리가 없으면 이건 여러분 기초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교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개신교가 인정하는 교리 예를 들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인정하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또 풍유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이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비유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국어에서 배웠죠. 문법에서 제유법, 환유법 이런 걸 배웁니다. 은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다 이걸 비유를 하고 이걸 또 다 통칭해서 알레고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의적인 해석과 풍유적인 해석만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설교할 때 본문 중심의 설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흔히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본문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 그 당시 그때 거기 then and there 그때 거기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것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신하는 청자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때를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오리지널 원문 텍스트에 근거한 원뜻을 찾아내는 작업 그게 주석화 작업인데 그걸 우리는 석의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듣는 청자들, 리더, 독자들이나 이 시대의 오늘날의 독자들이나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고찰과 문학적인 고찰 또 그 시대의 사회, 종교, 문화적인 것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역사적인 고찰, 문학적인 고찰 그다음에 사회, 문화, 종교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해석이 되어야지 많이 성경이 성경다워진다. 거룩한 책, 성경이 그야말로 거룩한 책으로서의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경화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당위성인데 이단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아주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번역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문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려우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주석 작업을 통해서 서기 작업을 통해서 해석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성경을 보게 됩니다. 많은 번역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공통적인 건 바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잘 들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은 끝났고요. 오늘은 시간이 관계상 여기까지 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2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짤막하게 3행시로 신천지 3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현진 자매님 문을 한번 띄워주셨어요. 신! 신! 신천지 잘 들으세요. 천! 천국 가고 싶으면? 지! 지금 당장 정통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전혀 뜻밖의 3행시를 다 준비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 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카톨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층 회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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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